여기 다이아 드릴까요? 간수님? 네네네 자 여기 비쥬었잖아 옛다 주워주세요 아 잠시만요!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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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네여기여기 간수님 간수님 여기 금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아휴 아휴 죽어 됐다 어휴 다 죽였다 어휴 화살보소 저 여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아니 고슴도치네 자 다음은 이제 헤테이였죠? 네 여기 열어주세요 나와 나와 티피올 해주세요 네 티피올이요? 아 예 에센셜 없구나 당신이 그거 빼라고 해서 없어요 아 네 네 네 태경 태경 다 나오거라 태경 오빠 어 몇봤어? 1번이요 어? 에헤 아 나 2번이 좋은거라니까 2번이 안좋은거였어 가위바 어 아이템 뽑을게 장비 어? 어 오오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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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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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? 선물? Doo 뭐야 뭐야? 야 죽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한 번씩 더 하자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나 2번 줄 서세요 아 이게 다 섞여있나요? 네네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오케이 어? 뭐지? 저 안좋은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 비컨 하나만 고마워 웃기 가져 자 다음 누구에요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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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2번 남자가 한우물만 파야지 딱 하다 안좋은거다 여기 설치하는거 보니깐 좋은거 같은데? 갈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다 안났어요 야야 저 저 간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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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야야 교도올리. 빨리 공사해 여기 럭키블럭 다 튀어나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블럭 다 사라졌어 저 간수님 이거 계단 계단이 터졌어요 네? 헨트하고 도티님 방 옮길게요 아하하하 네네 럭키블럭 12개 먹었어요 아 나 진짜 주세요 주세요 짜 웃기네 진짜 야 먹지마 안먹었어요 애들아 공사하자 영차 네네네 여기로 오세요 어디요 어디요 네 들어가요 아 이거 들어오면 또 깨야 되나요? 아 냠주 포인트 하세요 네 어 뭐야 저 비코니가 저한테 TP했어요 아 노답이네 저 명령어쓭니다 예 들어가요 그 냠주 포인트하고 오쩌쩌 오쩌쩌 아 아니야 아니야 딴딴따라라라라 창이 여기 다 이상해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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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뭐야? 왜 죽여왜 죽여? 어? 여기 있던데요? 아니 아까 걔네하고 싸웠는데 갑옷 깨지겠네 곧 아 그래요? 어 아 잘됐네 잘됐네 뭐라고요? 아니아니아니 아까 누구까지 뽑았죠? 도티님 때문에 망했죠? 네 저 그러면 그냥 저거는 이제 그만하고 딴 데 갈까요?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오케이 나와봐요 저 제가 한 명 지목해도 되나요? 네 어 어 어 저 찬이 찬이 와 다 있네 다 있네 다 데려갈까? 어 뭐야 엔더 진주 갖고 있네 저 인거니? 오오 야 이야 우와 쩐다 야 콩아 아니 그걸 보여주면 어떡해 그걸 아니 저 열어주세요 드래곤 드래곤 잡으러 가자 오오 야 잠깐만 떨어질 뻔했다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야 너 죽어 저 없어요 없어요 가자 밥 먹으러 네 누구 데려갈거야 누구 데려갈거야 어 저 어 찬이랑 태경이요 네 어? 퀸토머니가 이미 나와있는데 어 뭐야? 어 아니 아닙니다 연장자가 가는건가봐 가자 가자 아 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선물이요 뭐야 뭐야 아하하 아하 쟤는 안되겠지 아 쟤 안돼 안돼요? 그러면은 여기 여기 나와있는데요 다 애들 그래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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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예 예 저저는요 저는요 안돼 안돼 가자 안됐대 tai 해았 야 다이아몬드 росс어 다이아몬드 내놔 야 다이아몬드 내놔 예헤 아아 저기 난리 났어요! 큰일났다! 진짜! 자아 오늘 밥은 없습니다 간수님! 이끄라 뭐하니?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 저기요!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터뜨려야지 이거 뭐야? 우와 책 벗어 이거? 나도 해볼게 아이고 저 간수님은 날아다니시네 이거 어? 형형! 네이드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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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와 일로와 뭔데 뭔데 어? 어? 간수님 그거 공사하고 계세요 좀 이따 올게요 네 네 예 여기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거 이거 발광석 가루 어 발광석 가루 아 쩐다 아 쩔지 으허허허헣 다요 간수님 저 이거 드릴게요 여고여고여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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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책책 제가 읽어둔니 빨리 갑시다 책 좀 읽으시라고 머리에 별로 든 게 없으신가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장난 장난장난이요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고기방피 아아 저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갑시다 아이고 여기 난리났네 진짜 교도소 어 이거 뭐야 저거 빅콘이야 빅콘이 이리야 이리야 워워워 아아악 아 난리났네 진짜 가자 가자 네네 갑니다 교도소에서 말을 키우네 이거 별게 다 있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식당 일단 식당에 들어가는데도 럭키블럭이 있네요 네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밑에 깨볼게요 네 오 이거 뭐야 아아아 아아 어지러워 저기요 죽는게나 죽는게나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이거 죽기도 뭐하고 그쵸 죽으시면 안돼요 죽으시면 버프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븐이라 아 그래요? 우유 드세요 우유 우유 먹으면 버프 없어지자 신속 없어지자 이거지 이거지 야 얘들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이이이 아이고 반수님 빨리 오세요 열어주세요 여기 좀 신속 없어서 어떻게? 신속이요? 신속물약 사용하세요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오래 다 나오래 나이스 자 문도 닫을게요 이미 나와있는 애들은 뭐에요? 어? 아 자꾸 레버를 써서 나오더라고 아 진짜요? 아 레버 쓰면 안되지 간수님 말 잘들어라 지금 간수님 지금 폭발일보 직전이다 어? 가자 가자 밥먹으러 가요 이제? 밥먹으러 가요 아니요 아니요 밥부터 밥좀 먹자 밥좀 밥먹어요? 밥먹어요? 빨리 빨리 이리와요 이리와요 여기 놀러가는 길도 어메 아 맞다 저 잠깐수님 그 뭐야 여기말고 여기는 나중에 가고 여기부터에요 여기 샤워실 샤워실 지금 다 단체로 간다고요? 샤워실에 복불복 세트 있거든요 네 아 샤워실에 복불복 있어요? 네네네 네 그럼 일단 들어가는거 누가 깰거에요? 들어가는거 빅콘이요 한 명이 들어가는거 빅콘이요 빅콘이요 앗 자 그러면은 빅콘이가 여기 출구 열었으니까 저희가 여기 한자리씩 잡고 부셔볼까요? 네네 그러죠 어때요 어때요? 네 찬이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자 한자리씩 맡으세요 이제 나랑 같이 하자 아이 뭔소리야 자리가 없어 구경만해도 돼요 비콘아 너 나와 иля holes 헤테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? tau 오 나이스 저희 이거 간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네 하나 더 호오 오 나이스 다음 네 갑니다 쪼! 어? 에이 나는 아 난 다이아였는데 정성이 부족하네 이 친구 부족하네 그러니까 다이아정돈 드려야지 다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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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감사합니다 우와 야 잠깐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석방 아닙니까 석방? 그만 받겠네 우와 쩐다 이 정도면 받아야지 와 대박 아니 도티님 다이아 블럭 하나 갖고 누구고 누구고 해보십니까 에이 다음 퀸톨 퀸톨 퀸톨을 준비했습니다 터질거 같아 어 어 뭐야 아 야 간수님한테 좀비를 선물로 드리다니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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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기초린 나죠? 아 이거 죽여 죽여 됐다 뭐야 이거 좀비들이고 어 오케이 다음 아이고 찬이 갔네 어 다 깼나 다 깼네 저요? 네네네 뭐가 안좋은데 느낌이 난 느낌이 안좋은데 어 뭐야 어 뭉뭉이 어 뭉뭉이 뭉뭉아 뭉아 야 왜왜죽여 나왜죽여 어 뭐야왜죽여 이거 동물 죽여 교도소가 원래 동물 반입금지인가 아니 그것도 그런데 네 얘네가 헨테한테 훈련돼서 헨테치면 나 칠거 아 그래? 아 그래? 나이스 잘 부탁해 오 뭐야 뭘죽여 황이 죽는데 아 죽인다 하나 남았어 하나 갑니다 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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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뭐야 화염저항 뭐지 신속 아 성급함 즉시 회복 2 화염저항 야간 2시 수비 우와 야 80%의 속도 그거 나한테 받쳐 어? 알겠습니다 여기요 쿠션이요 그거 말고 우와 쩐다 아무튼 뭐 크게 뭐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쵸? 다들 운이 좋은데? 다들 운이 좋은데 이거? 일로와 저 하나 더 있어요 밥 먹자 밥이요? 아 밥 먹자 아까 안 먹었어 아 진짜 배고프긴 해 나 감자했어 감자 다음 누구야 다음 아이 아빠 뚫어봐 난 아까 했잖아 저요 저요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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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아 별로 별로 어 아아아 어 왜 내 앞에 오지마 아니 저기요 어 나 TP해도 돼요?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준이 이거 어떻게 먹어요 빵 이거 빵이요? 자 이거 한자리씩 차지하세요 아 이것도 이것도 랜덤인데 랜덤인데 왜 여깄다 나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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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번째 비콘부터 네 아이고 아 망했다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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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 잠깐 설명 자들이야 빨리 나오세요 자들이 자들야돼 자들야돼 아그 처리 하지마요 그냥 으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여기여기 어 됐어 됐어 아여기 안되겠다 아여기 안되겠다 딴거 따져나 딴거 일로오세 여기 끝이야 아하하하IT 여여기여기 야 들어가 들어가 여여기 들어와요 어 뭐야 여기 여기가 랜덤 복불복 여기가 여기부터 이제 자신의 운을 실험하는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 베리 럭키일텐데 한 두개정도 얼럭키가 있어요 자 돌아가면서 한개씩 끌거에요 오케이 자 누구부터 근데 여기서 먹은 템은 반납하기로 하죠 오케이 자 가운데 중앙에 딱 갑니다 오오오! 몸무이 몸무이 죽여죽여 우리 약해서 못죽여 어 아 칼있어 칼있어 야 엄마 오케이 찬이 통과 다음은 제가 할까요? 네 이게 아무래도 딱 느낌이 옵니다 바로 옆에 터져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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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가슴님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제 마음 아이고 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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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또 간수님 드릴라구요 아삭빵을 생각해보죠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퀸토리 이거요? 네 이거다 이거각이다 어 뭐야 뭐야 물고기 물고기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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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콘이요 어 어 뭐야 뭐야 인첸트 인첸트 쩔어 자 다음 보니까 이거를 첫번째로 설치했구만 야 이 친구 보소 이 친구 보소 이거 야 그러다 죽어 짦 다시 돌아갔네 찬이요 아 이거부터 설치했구만 어 아깝다 야 쫀다冲다 다음 으허허허 다음은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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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할게요 네 아 설마 설마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가요 아이고 다갔네? 의왁하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저 밑에 있거든요 간수님 올라오세요 아이 간수님 아 저거 왜 이렇게 운이 없죠? 진짜 노답이다 아 나 진짜 야 뭐야 너 어떻게 안죽었어 근데 너네? 우리 구석에 있었어 우리 구석에 있었어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자 다음 다음 자 됩니다 됩니다 왜 안되나요? 제가 럭을 시험해보겠습니다 터진다 오오 나이스 책이네 책 살충사 무한일 원고리보호사 똑같은거 또 나왔어 아 진짜? 원보소 오오 뭐지 뭐지 어 저 간수님 간수님 이 친구 황금사가 있습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여기다이아드릴까요 간수님 주워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 미아미아 여기여기여기 간수님 여기 금 금 금 금 천타 오뷰 오오오오 오오아 떨어졌어 다음 전가요? 오빠şallah 저거 뭐야 자 다음 이제 하나 남았을걸 다음 아이고 갔네 갔네 주스러 가지 마세요 버려야되요 어차피 다음 이 친구는 그냥 인생이 언넣기네 얘는 왜 그렇게 하는거야 그러게요